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통통신심의위원회의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고위 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계약처를 맞이하여 어린이 선물용으로 키 성장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입니다. 적발 내용은 일반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445건, 건강기능식품 심의위반 광고 219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이외의 광고 53건입니다. 시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감시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위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품 표시 사항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및 선택한 제품의 기능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